안녕하세요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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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섭취빌런 안녕하세요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섭취빌런 안녕하세요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섭취빌런 안녕하세요 섭취빌런 안녕하세요 섭취빌런 안녕하세요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섭취빌런 안녕하세요 섭취빌런 안녕하세요 섭취빌 섭취빌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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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섭취빌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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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맛있긴 맛있어요 섭취빌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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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파이에 버터 엄청 들어가는 거 보셨죠? 그 왕창 들어간 버터에서 나는 풍미가 고기하고 어우러지니까 단순히 그냥 촉촉한 고기랑 파이를 같이 먹는 거 이상의 시너지가 나는 게 아 그게 좋네요 그냥 고기 한 입 파이 한 입 먹는 게 아니고 굳이 미트파이로 해먹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거 그레이비 소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사실 소스만 먹으면 맛이 되게 없어요 그냥 뭔가 느끼하기만 한 느낌인데 파이를 입에서 씹다가 약간 촉촉함이 부족해질 때 그때 이제 그레이비가 살짝 들어가면은 다시 엄청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약간의 감칠맛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지금 이 요리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보네 주방 고기 요리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한 구독자님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고맙게도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 제가 나름 품의 툴을 엄청나게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뭐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요리점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 일단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참 다들 이제 초반에는 무조건 농장만 가잖아요 초반에 요리점 가는 사람 있습니까? 회의를 잘 주는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올릴 수 있는 수치가 요리뿐인데 요리를 못하면 돈이 안 걸려 요리를 올리고 싶으면 요리를 잘해와라 거기다가 요리점 다니면은 전투기술 떨어지잖아 제가 꼭 무사계열 엔딩을 보려던 게 아니더라도 항상 무사수행 다니려고 전투기술을 풀로 채워놓고 다녔는데 어 근데 전투기술이 떨어지다니 이럴 순 없지 그래서 제가 밟은 아저씨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맛있긴 맛있네요 파이가 저한테는 마카롱만큼이나 되게 어려웠던 음식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촬영 전에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잘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다 먹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